안녕하세요 스타 처음에 있을 때 무한만해서요 유한을 잘 못해요 그리고 2년동안 안해서 감각도 떨어졌구요 요즘에 연습하고 있는데 실력이 전혀 안내네요 저그인데요 맨날 쓸립니다. 종족 가릴 것 없이여 상대 물량은 저보다 항상 많아 보이고요 저그인데도 프로나 테란한테 멀티 한번 제대로 못하고 쓸립니다. 어떻게 하면 스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정확한 마우스 클릭 2. 미니 맵 보는 눈 3. 정확한 단축키 사용 4. 부대 지정 5. 유닛에 대한 이해의 대강 2 정도가 되겠군요. 진짜 본론입니다. 항목별로 습득법을 적어 보겠습니다. 제가 풀토 유저인 관계로 풀토 유닛으로 하겠습니다. 1. 정확한 마우스 클릭 마우스 드래그 연습 북동 남동 북서 남서 4방향으로 모두 드래그가 가능하게 연습합니다. 마우스 클릭 연습 유닛 질러 프로브 넥서스 게이트웨이를 세워둔 뒤 순서대로 클릭을 합니다. 반복 숲다리죠. 2. 미니 맵 보는 눈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미니 맵을 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하고 있는 빌드가 몸에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읽고 있다는 뜻도 되지요. 말 그대로 건물 지을 때 전투 생산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을 때는 눈은 항상 미니 맵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미니 맵을 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십시오. 언제부턴가 자연스레 눈은 미니 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3. 정확한 단축키 사용 단축키라는 것은 유닛 생산 시의 유닛들의 단축키, 화면 지정 시의 화면의 단축키, 부대 지정에 사용되는 일의 서형까지의 키, 다 있습니다. F2, F3, F4, 스페이스바 0, ZD, 9, ZD, F2 순으로 안 보고 눌릴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박정석 선수의 신규에 가까운 생산력은 놀랍기만 할 뿐이죠. 연습한다면 흉내는 낼 정도는 되겠죠. 4. 부대 지정 이것은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겠습니다. 부대 지정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되죠. 저도 유닛 지정을 1, 2, 3 순으로 하다가 바꾸었는데요. 1어택, 2어택은 너무 힘들어서요 바꿨습니다. 약지로 3을 누릅니다. 3번은 질럭 중지로 4를 누릅니다. 4번은 드라군 혹은 남는 질럭 검지로 5를 누릅니다. 5는 맘에 드는 유닛, 어택은 애기 손가락으로 A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택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특히 테란의 마린메딕 같은 숫자가 굉장히 많은 유닛들을 어택할 때는 정말 좋죠. 처음에는 애기 약지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반복 숙달을 하면 잘 움직이죠. 5. 유닛에 대한 이해 언젠가 강도경 선수가 한 말인데요. 가장 자신 있는 유닛은 드론이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그는 초반 빠른 일질럿이 들어와도 드론 한 마리 읽는 법이 없습니다. 전 일단 일꾼 9마리 러쉬를 100판 이상 할 것을 권합니다. 시간은 얼마 안 걸리겠죠. 질럭 1부대 러쉬, 드라군 1부대 러쉬 등등등 단일 유닛만을 움직이는 것을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닛의 방어 형태 공격력과 형태 유닛 사이에 서로 몇 방을 때려야 죽을까 에서의 몇 방 또 공업과 방업에 유닛 상대할 때에 몇 방의 변화 다 외우고 있어야겠죠.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